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내 피지들이 뽑혀 나오는 게 화면으로 보고 으악! 으악! 이게 뭐야... 아! 우와 좀 빨개졌는데 이거? 아! 위에 건더기 묻은 거... 면봉! 면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물건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짜잔! 이름이 피지팟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피지 빨아들이는 석션 있잖아요. 그 석션인데 안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내 피지들이 뽑혀 나오는 게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나 고퀼로 생겼네요. 이거 가격대가 구매할 때 한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구매한 지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라서 놀랐고요. 사용방법! 전원 버튼을 약 3초간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오! 불이 켜졌어요. 제품의 전원을 켠 후 버튼을 짧게 눌러 흡입 강도를 선택합니다. 퇴한 후 온찜질이나 기타 제품을 사용하여 모공을 충분히 열고 피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알맞은 노즐을 피지 흡입구에 띄운 다음 손바닥이나 팔뚝에 먼저 흡입력을 취득해보세요. 피부에 알맞은 강도를 선택합니다. 흡입 노즐이 빈틈없이 피부에 닿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공 흡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어떻게 켜는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핸드폰 어플에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되나봐요. 어차피 지금 세수도 해야되고 온타올이랑 모델링 팩을 준비를 아예 해오도록 할게요. 일단 온수포를 먼저 준비해왔고요. 제가 또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체크를 먼저 해주고 원래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서서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접어서 울려야 돼. 으악! 코 코 코 그냥 코만 할게요. 어차피 코만 할 거니까 됐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 제 눈 앞에 화면이 보이는 걸 왼쪽에다 띄워놓을게요. 오 마이 갓 으악!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화면이 약간 파랗게? 블루라이트 느낌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경이라서 블랙헤드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요. 이거 땡긴.. 피부로 땡긴.. 으으으으아 이거 한번 흡입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 소프트! 가장 약한 걸로 들려나? 안 나오는데? 아! 코 좀..코 아주 빨개졌는데 이거? 지금 잘 안 빨아들여지는 거 같아가지고 토너로 충분히 적셔놓을게요 그럼 떼고 다시 재도전! 이게 안 빨아들여지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아 으악 으악 빨리 나온다 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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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디갔어? 얘 얘 얘 오 나온다 찾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잘 나와요 위에 건더기 묻은 거 면봉 면봉 이거 한 번에 있다 닦을까? 아니다 꽤 큰 것도 나왔네 오 마이 갓 여기서 조금 더 단계 높으면 와 이거 중간 레벨로 이렇게 쫙 했더니 이건 좀 많이 빨개지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낮은 단계 소프트로 소프트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좀 빨개지네 코 위쪽 어우 노다지다 어우 노다지다 여기 이게 자극이 안 가게 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아 힘들어 꽤 왕건이 블랙헤드도 보이고요 좀 짜잘한 애들은 으깨져서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면이 엄청 빨개졌어요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이 세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자극감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아마 혈관이 짧은 시간에 수축이 되면서 뻘개진 거 같은데 이렇게 코 표면을 보면은 꽤 뽑혀 나가긴 했나 봐요 그 블랙헤드 빠져나갔을 때 구멍 나 있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게 꽤 보입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언제 없어지려나? 좀 너무 강한데 그죠? 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볼 쪽에 피지 결석화가 된 게 큰 거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후.. 정확히 여기! 아.. 안 나오네요 안 나오려봐 앙! 아니면 여기 턱 쪽 한번 코! 볼 여기 턱 이렇게 했거든요 볼 쪽이 잘 안 나오길래 살짝 누르면서 했거든요 근데 또 금세 이렇게 붉어진 게 보이고요 그리고 턱 쪽도 조금 빨개졌습니다 턱 쪽은 세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술에 텐션 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로 붉어졌어요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붉어짐 현상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딱 했다가 바로 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쓱 한번 했을 때 바로 속 시원하게 빠져나올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꼼꼼히 해주는 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붉은 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뽑혀 나가는 피지도 있고 안 뽑혀 나가는 피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안 뽑혀 나온 게 눈으로 보이면 막 더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순간 이렇게 바로 붉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나의 마음과 이 손의 스킬이 일단은 피지는 이 정도로 뽑힌다는 걸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모델링 팩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라앉기를 바래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20분 뒤에 굳는다고 하니까 이따 뗄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붉은기 깨가겠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내일 멍이 될 거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모델링 팩 하면서 느낀 점은 여기 자극을 많이 받은 부위는 살짝 자결감도 느껴져요 지금도 이 부위들은 살짝 열감이 있고 후끈후끈한 느낌 있죠? 자결감 느낌? 만약에 턱 정도로 그냥 붉어졌다가 가라앉는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왕건이 피지 뽑는 거에 추천을 드렸을 거 같은데 코나 볼 쪽이 지금 1회만으로 이렇게 많이 붉어지는 거를 보고 나니까 피지 제거용으로는 흡입기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스킬을 조금 더 익혀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자극 없이 이런 붉은기도 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긴 하지만 처음 시작에 좀 당황을 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붉은기가 며칠 안에 가라앉는지 뒷부분에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